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어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구독자님께서 하루의 마무리를 여섯시 내다육을 보면서 하루 마무리하신다고 제 목소리 들으면서 또 마무리하신다는 댓글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힘이 났습니다. 저도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만 어떤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사실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. 제가 어떤 예쁜 아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잠깐 지금 스쳤습니다. 여러분. 세덤이에요. 세덤. 황금 세덤이라고 하는데요. 이 세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초록빛이 강한 아이들이 있고 완전히 이렇게 형광빛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세덤 아이들은 오글오글하게 심을 수 있는 너무 매력이 넘치는 아이들이어서 저는 이제 홍옥이랄지 오로라랄지 청옥이랄지 이렇게 좀 오글오글 심는 이런 아이들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연약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월동이 되는 아이입니다.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6시내 고향에서 포도 촬영 다녀왔는데 그 포도 촬영하는 그 농장 사장님께서 앞마당에서 이 세덤을 엄청 많이 키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월동이 이렇게 잘 되냐고 여쭤보니까 월동이 너무 잘 된대요.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 오히려 잔디보다 훨씬 더 잘 퍼져나가면서 정말 건강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다육이는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이어서 키우고 싶어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월동이 되는 바위소를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앞마당에 있는 이 세덤 아이들을 보니까 이거다 싶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화분 자체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이 땅이 주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. 땅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온도 조절이 어느 정도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온도 조절이 되는데 이 화분에서는 그게 어려워요. 그래서 아예 이 황금 세덤 같은 다육이를 키우실 때 아예 처음부터 월동을 하시려면 땅에 심으셔야 돼요. 대신에 이제 잡초를 못 이기는 식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잡초들은 정리를 잘 해줘야 번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키우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냉에 조심하셔야 돼요. 화분 안에서는 월동이 조금 어려울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월동을 해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이렇게 좀 풍성한 모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워낙 세력이 엄청 좋은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어도 금방 이 빈 공간을 막 채워가지고 엄청나게 퍼뜨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세덤 아이들은 이렇게 오글오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어서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줄기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을 가위로 좀 솎아가지고 그것만 또 따로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또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고 이게 또 이제 수경재배도 가능한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기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요. 좀 축축한 수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제 수태를 바닥에다 조금 깔고 이제 상토 조금 깔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아주시면 이게 은근히 또 수경재배로 아예 뿌리를 내리면 또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쁜 식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이 세덤 종류들이 눈에 막 들어왔었는데 천령하는 딱 그 과수원에 이 세덤이 많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한 삽을 떠주시더라고요. 네.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. 이렇게 받았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쁜 다육식물을 들고 또 과수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좀 우글거리는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요. 얼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좀 오글오글 심을 수 있는 아이들 종류들이 정말 많은데요. 저는 오글오글 심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게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세상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어쩌면 좋아. 여름 동안에 존재감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름 안 부르니까 세상에 조이스틀루커금 생각났어요. 그래도 여름을 굉장히 잘랐어요. 이 아이들도 여러분 오글오글 심으면 너무 예쁘거든요. 지금은 이런 색깔이지만 물 빨갛게 들잖아요. 네. 이것도 제가 한 3포트 정도 심은 고런 아이들인데 와. 네. 여름 그래도 잘 났습니다. 이렇게 조이스틀루커금은 조이스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네. 여러 포트 심으시면 너무 좋고 야. 요거. 요것도. 요거 다솔이에요. 다솔. 요거 지금 한 몸짜리인데요. 와. 이 다솔도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네. 제가 이 다솔은요. 500원짜리였나? 네. 1,000원짜리. 요거 이렇게 키운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다솔. 다솔도 이렇게 오글오글 네. 이렇게 키워주시면 너무 좋은 또 품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글오글 심을 수 있는 아이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. 추설톡도 늘 저는 잘라서 이렇게 오글오글 심어주기도 하고 요런 아이들도 이제 세력이 좋아지니까 오글오글. 네. 심을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슈가베이비인데요. 슈가베이비 여러분 요거 조금 작은 포트 사셔도 저는 일부러 좀 넉넉한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요. 요 아이들이 자구가 진짜 잘 나와요. 자구가 정말 잘 나와서 여러분들 작은 슈가베이비 사시더라도 좀 넉넉한 분에다가 심어주시면 이제 가을이 이제 되면 엄청 성장이 좋잖아요. 이때 뭐 비도 좀 잘 맞고 예. 여러분들이 그냥 주시는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잘 주시면 자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정말 오글오글. 네. 네.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또 슈가베이비입니다. 여러분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합식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요런 아이들 버날렌스, 멘도사 요런 아이들도 다 요렇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지요. 아. 여러분들이 다육이 키우시면서 아. 나는 이 다육이를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합식을 해가지고 그냥 오글오글 심었더니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. 너무 잘 크더라. 요런 아이들이 있으면 품종 추천해주세요. 네.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 또 6시 4시 4시 구독자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요렇게 세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.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. 우리 짜자님들 네. 감사합니다. 늘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. 네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요즘에는 댓글에 다시 또 댓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